깔끔하게 단정하게 준비를 하고 인천모스크에 가고 있습니다 아 이 마음 지금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오늘 금요일 사람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샤이보이라가지고 샤이보이 뭔가 기분이 다른 나라 사람이 다시 되는 기분? 거의 다 왔네 아쉬하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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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템들 한 번씩 키바 좀 부탁드립니다 호흡 한 번씩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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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기 전에 긴장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거기 있는 무슬림 형제들도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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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